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세 이상 29세까지의 청년의 체감실험률과 청년물가지수 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경제고통지수라는 것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 고통지수는 2015년도에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약간 올랐다가 2017년도부터는 고공행진이 계속됩니다. 2017년도에는 109.33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는 급격하게 상승됩니다. 113.36 청년경제고통지수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표입니다. 청년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통은 취업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고 작은 자영업들이 문을 닫고 또 영업시간을 줄이면서 알바자리도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지겠느냐? 이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취업을 못하는 구직자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되더라도 고용 상황이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현재의 청년실험 문제가 코로나19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비롯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청년고통지수가 계속해서 고공행전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정부 집권기간 4년 내내 여타 정권들의 집권기간과 아주 청년경제고통지수라는 면에서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보들의 행진, 과거의 최인호 씨의 소설 제목이었습니까?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그런 표현이 또렷하게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바보들이 만들어낸 결과. 그런데 바보들은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자신은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저임금 급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제가 비유적어도 바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바보 같은 치명적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그 역량권 하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의 그런 고용주들이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순순히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 가정은 그야말로 엉터리 가정에 속합니다. 엉터리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꼭 바보라는 것이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뭔가 변화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 현장에서 오래 온 사람들은 가격이 급등하면 자기도 바뀌지만 당연히 소비자도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고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경쟁자들도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주어지게 되면 그 충격에 따라서 경제주태들이 각각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늘 반응하는 존재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을 인정할 수 있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절대로 임금주도성장이니 소득주도성장 같은 그런 허황된 정책을 부작용이 만년할 때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바보들의 행진이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상황에다가 청년들의 취업난, 실업난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월 16일자 중앙일보에는 윤석민 사회에디터가 경제학자이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희숙 의원과 나눈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쭉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그 대화 가운데 한두 부분에서 정확하게 현재 청년 실업의 본질을 짚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사회에디터가 윤희숙 의원에게 묻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왜 저소득적 소득은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에 이렇게 답합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영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상위 하위 각각 10%의 시간당 인감 격차는 계속 줄어왔습니다. 반대로 월급여 격차는 커졌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저소득층의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냉철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고용하는 사람들이 당장 반응을 보일 거란 거죠. 그것은 고용을 줄이는 겁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총인건비 개념을 갖고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량 고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장을 움직이는 이 같은 아주 간단한 기본 원칙을 숙지하더라도 현장을 무시한 그런 소주성 정책 같은 것을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저소득적인 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도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윤석문 사에디터가 윤희숙 의원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독주하는 겁니까? 부작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로 물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참 또 명답을 합니다. 독선과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자기 표는 무조건 옳고 내 표는 무슨 잘못도 용서가 됩니다. 대신 국민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주의 받으려고 합니다. 평생 임대주택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작지만 내 집을 살고 나는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각자의 욕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걸 망각하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강남 살 필요 없다. 자기들은 다 가지고 오순. 이것이 바로 윤희숙 의원의 아주 정곡을 찌르는 발언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려고 하니까 모든 문정권의 정책들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 해설은 내가 똑똑하다 이 아이예요. 우리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고 우리가 똑똑하다 그것만 내려놓더라도 나라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손을 대는 것마다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자만과 독선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참 어렵게 만들어낸 나라고 어렵게 일어선 나라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들추다 보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천신망고 끝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 이런 발언이 이런 감회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이런 류의 권력이 연장이 되면 완전히 거들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선과 자만이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보통 시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또 현재 정부의 인기도와 지지도를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재언은 충고는 예산이 들지 않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